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와 장로, 정년이 현행 70세에서 71세로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총회 헌법연구위원회가 최근 교단헌법 제41조 6항, 장로의 심후 정년 70세를 71세가 되는 하루 전날까지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성총회 헌법연구위원회는 정부의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장로의 정년과 관련한 법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